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신논현역 또한 한정거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바로 신논현역에는 구호선과 신분당선이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강남대로에는 대규모의 상권이 형성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문화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학원가라든지 대규모의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강남대로이고 그리고 또 강남대로가 신분당선이 연장을 함으로써 바로 신사역까지 새로운 상업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는 대형 상권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언주역, 바로 이 언주역을 보시게 되면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도보권으로 바로 2호선 라인이죠. 역삼역, 이 라인으로 걸어가게 되면 굉장히 직장인, 오피스 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직장인에 대한 어떠한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지금 이쪽 라인, 이쪽 라인의 상권에 종사하는 그러한 상업시설의 직장인들이 또한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제 테헤란루에는 어떠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테헤란루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이후부터 국내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특히 IT 업종들이 계속해서 입점을 함으로써 강남을 대표하는 일자리 타운으로 이렇게 자리매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대기업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용적률이 높은 빌딩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초즉주 근접의 지역이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남구 안에 특히 이제 테헤란벨리에만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죠. 이 강남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강남구의 구민수 이렇게 따졌을 때에는 강남구 안에서는 사업체수가 약 70만여 개, 아 7만여 개, 7만여 개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종사자 수는 69만 명이라고 합니다. 69만 명. 지금 강남구의 어떠한 인구 54만 명을 봤을 때 높은 종사자 수,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강남구 사업체수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곳은 일부러 외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곳에는 이제 중소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어떠한 분포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고액 연봉자라든지 그러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구의 어떠한 월 소득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임대 시장도 그렇고 어떠한 매매 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한 부동산 시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강남구 가구 중에 1인 가구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러한 이제 소형 주택을 우리는 이제 투자 접근을 하는 건데 투자 접근을 하는 건데 이러한 이제 시장 속에서 또는 인구 가구의 어떤 변화 흐름 속에서 이러한 이제 소형 주택을 투자하는 지역이 굉장히 안정적일 수가 있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주 근접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물론이고요. 자 강남구 논현동은 검증된 지역이죠.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욕심내 본다면 개발 호재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강남 굉장히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죠. 그중에서 이제 지비스 사업 바로 국제기록 복합지구에 대한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서는데 과연 어떠한 인프라들이 들어서냐. 대표적으로 마이스 산업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떠한 제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하면 앞으로는 관광 산업이라든지 또는 의류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박람회는 물론이고 호텔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스포츠 산업까지 바로 송파에 있는 올림픽 주경기장 이러한 산업까지 묶어서 다양한 어떠한 고 부가가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경제적인 효과를 따졌을 때에는 264조 원에 달하는 어떠한 효과를 누려보실 수가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창출되는 고용 효과만 따졌을 때에는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수요들이 일을 한다는 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세수의 증가 이 또한 이제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강남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관광 자원이 들어서고 또 여기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난다는 점. 그게 앞으로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모습, 앞으로 왕궁이 되었을 때 이러한 효과까지 기대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동대로에는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섭니다. 세계적인 인프라가 들어선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바로 영동대로 그러니까 삼성역에서부터 봉은사역까지 바로 지하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지상부에는 공원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국내의 어떤 관광객 수요,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서 이 지하의 부분에는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총 5개 논선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전철관 그리고 고속철도관. 그리고 또한 지상부에는 이렇게 대규모의 광장 형식으로 공원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서울을 대표하고 그리고 강남 안에서의 어떤 핵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지역은 바로 삼성독이 아니죠. 논현력인데 이러한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들로 인해서 땅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 직접적인 바로 9호선 라인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이기 때문에 자잘한 개발 호재가 아니고요. 현대차 GBC 호재처럼 정말 파급 효과가 굉장한 호재들을 앞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논현동에서 또 황금노선 9호선 근처거든요. 불량 원룸 주택 얼마 정도일까요? 이번에는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1억 8,500에서부터 1억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세 예상가로는 1억 5,600에서부터 1억 6,600만 원.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2,9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월세 임대로 따졌을 때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6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안고 최소 투자를 하신다면 8,500에서부터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정말 황금노선 근처에 2,000만 원대부터 투자 가능하다고 하니까 궁금증 있으실 것 같아요. 전략 수업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전략 세 가지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강남의 테헤란루 그러니까 2호선 라인이죠. 2호선 라인을 걸어다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업무 중심지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9호선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제 봉은사역으로 간다 하면 거기에 또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강남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노선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바로 9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9호선과 또한 그 일대에는 신분당선 그리고 분당선 여기에서 2호선까지 그 일대에는 총 4개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강남이라는 지역은 1, 2인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어떠한 살기 좋은 그러한 여건들을 이미 인프라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1, 2인에 대한 어떠한 최적화된 생활 인프라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소형 주택을 투자를 한다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안정적인 그러한 임대 수익을 기대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게 되스 Sunshine Không이 있어서 짜장를 그러면서 양대 사람들이pot distant 하jść 다것도 안 하고 있죠. Qatar vsее 히힋obileesa 감사합니다.